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오늘부터 정상 시행됩니다. 지난 8월 19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54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장병 휴가를 오늘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출타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휴가 복귀 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박과 면회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서 계속 통제한다는 방침입니다.